맥날 먹방 갑시다 5시부터 가도록 할게요 와 나 근데 이거보고 진짜 약간 내가 올린 자료인데 민찬기님인가? BJ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배우분이신가봐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거보고 여성분도 진짜 귀엽게 생겼죠 35살 한국남자가 일본여행 갔는데 04년생 스무살 여자애가 번호 따고 들이대서 데이트 방송을 했다고 그 외에도 방송하는데 일본여자들이 먼저 와서 계속 번호랑 인스타 따간거만 최소 3번 이상 아 스타크래프트 아 그래요 프로게이머신거 제주가 다양하시네 코미디 빅리그에도 나오셨고 그죠 185의 알파메일이었다 아 음 자, 갑시다 싸댁이 많네 현실판 OP.GG 중국은 이렇게 사람 얼굴 자체에 그냥 인간을 데이터화 시켜놨네 국민들을 데이터화 시켜놔가지고 CCTV에 얼굴만 나오면 몇 살이고 무슨 직업이고 와 이런 게 다 나오는구나 미쳤다 14억 중국인 정보검색가능 여기 미쳤다 이 나라 전국민 통제하겠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중국인들 엄청 극혐해하고 가장 혐오하잖아요 근데 저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미개질 수밖에 없고 그 갇힌 사고방식에서 바뀔 수가 없는 이유가 아마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 틀 안에 가둬놓고 자꾸 사상을 주입시키고 정말 이런 생각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잖아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그냥 전국민을 통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국민들만 가지고 중국인들만 가지고 욕할 게 맞을까 싶기도 해 사실은 유튜브도 못하는 나라 유튜브도 못하는 나라 그렇죠 진짜 무서운 나라야 중국 여자들 사이에서 성행한다는 귀성형 귀가 이렇게 앞에 살짝 보이는 약간 어떤 그 원숭이 귀 요런 느낌의 귀 성형이 유행이라 그러네요 귀를 성형한다 근데 귀가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뭔가 조금 얼굴이 달라 보이긴 하네 어 원래는 얼굴형이 도드라졌는데 귀가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괜찮은 성형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귀를 이렇게 귀가 뭐 탈부착식도 아니고 귀 이렇게 각도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나 이게 연골이잖아요 귀로 귀는 거의 연골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 테이프를 붙여갖고 이렇게 앞으로 쭉 땡기는구나 다르네 다르네 야 이런 성형이 천형적인 중국 미녀상이야 엘프기가 유행이다 음 엘프기가 유행이다 나 해보라고? 진짜 원숭이 되는데 나 무궁은 왜 이래 씨발 어 원숭이 그 자체인데 그냥 네 팔도에서 또 조찌라를 하네요 네 아니 왜 마케팅들이 이렇게 자꾸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궁금증 만들어갖고 한철 장사할라 그러나 좀 근본있는 마케팅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예 예를 들어 뭐 예컨대 뭐 짜파게티 사천 짜파게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라맛 그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야되는데 딸기 비빔면은 너무했다 가 아니라 마누절이라서 그렇겠죠 남고의 여선생님의 축구실력 남고의 여선생님의 축구실력 하나가 비누다 비누가 뭐가 대단하죠? 비누가 가지고 있는 세균을 이렇게 저 하는 그런 그 기능으로 인해서 비누의 대중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몸을 씻기 시작했고 옷 침구류 등 더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세탁하기 시작했다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났다고 아 청결한 것이 인간 수명에 꽤나 큰 어떤 그 기여도가 있나봐요 있나봐요 예 난 2주 정도 2주에 한 번씩 샤워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샤워하고 약간 요런 느낌인데 여름에는 거의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요 겨울이나 이렇게 좀 안 추울 때 몸에서 분비물 안 나올 때는 샤워 안 하죠 예 저는 안해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아니 물음표 하지 마시고 예 집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음 2주 오버라고? 2주 더 된 것 같은데 나 지금 샤워한지 예 샤워 잘 안 하죠 근데 나는 한 번 샤워하면 야무지게 하죠 저는 이제 그 저 화장실에 욕실에 그 약간 높은 의자가 하나 있어요 욕실용 의자 예 그거 해놓고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청결하게 싹 다 해버려요 스스로 때까지 밀어요 예 그리고 뭐 요런거 그니까 탈모오지 더러운 새끼 요런거 가지고 이제 발도 완전 뿔려가지고 모든 각질을 싹 다 제거해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있으면은 몸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침대 딱 대자로 누우면은 완전 깨끗해진 느낌이죠 각질로 한 400g 떼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샤워는 모아놨다 하는게 국물이다 자 형님 겨울에도 수면 중에 땅 닥치세요 코트야 그냥 죽으세요 죽으면 몸 한번 씻겨줄거에요 장애사가요 그것도 괜찮지 오히려 좋아 대충 뭐 그런 내용인거 같아요 대충 뭐 그런 내용인거 같아요 예 사연이 좀 긴데 어 코트야 더럽은 탈모되지 새끼 그냥 죽어 음 너가 죽어 너부터 죽어 너부터 오래살거야 음 넘어갑시다 안산에 있는 03년생 일진들 모임 예전에 봤던거잖아 음 인스타용 사진 하지만 현실 음 요즘 보여주기식이 너무 과하다 김민재 닮은 심판 김민재 선수 때문에 에피소드가 너무 하나가 있는데 닮았다 어 똑 닮았다 어 어 누구야? 어 정동식 심판님 축구계에 또 계시고 야 완전 김민재인데? 게임을 보고 나왔어요 경기장에서 딱 내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이 야 김민재다 야 김민재다 야 김민재다 이래니까 사람들이 무릉걸리는거에요 그때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부상때문에 게임을 안됐어요 내가 아 김민재 아닙니다 저 김민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김민재 맞는데 자 죄송해요 김민재 아닙니다 그러나서 그 사람들 다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 이제 갔어요 아직 이 정도면 억울할만하다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정도 아니야? 아 저 아닙니다 닮은 사람이에요 아니 맞구만 뭔 소리야 지금 김민재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들어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손을 씻다가 이렇게 나는 딱 눈이 많이 친거에요 소변을 딱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옆에 오더니 어 김민재 선수 그 발 괜찮으세요? 나한테는 김민재 선수가 아니고 저기 닮은 그냥 닮은 사람이라서 그런 소리를 약간 듣는데 반 정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간간히 있어요 와 똑 닮았네 리얼 닮았네 양승원님 성대모사 이병헌 성대모사 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우리나라에 몇 없어요 양승원님 그리고 배우 진구님 진구님도 진짜 똑같이 하더라 진구 이병헌 진구님 알죠 배우 진구님 와 존나 똑같지 이건 실생활의 이병헌님 근데 양승원님 봐봐 자기들 아시는데 그저 밤이고 나두고 잖아인 권전지사와 택배 보내달라 약사달라 자기 자식 새끼들보다 더 부르면서 딴 차오면 그 뒤에서 물건을 삼아신 와 진짜 이런거 안해줘요 2천명 끊어져요 이분은 팔색조야 팔색조 존나 똑같아 더빙 아니야 찐이야 찐 존나 잘하지 양승원님 진짜 대한민국의 성대모사 원탑이야 어나더레벨 진짜 현재 개발중인 식사도우미 이 양반 옛날에 페북에서부터 활동하던 사람이잖아 강석이라는 분 챙기세요 챙기세요 밈 만들어냈던 분 페북에서 근데 이분이 그 저기 김종필 외손자래 돈 존나 많네 지금도 페북에서 활동중이야 야 이분 참 대단하다 꾸준하네 롤렉스 서브마리나랑 몇 개냐 이거 미쳤다 어나더레벨이네 벤치만 몇 개야 아니 이 정도 돈을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와 차가 몇 개야 와 부가티를 탄다고? 와 진짜 시바 인생 사이 많아 같다 좀 말도 안 된다 그치? 어 돈 무시하게 많네 카리나 새로 올라온 짤 볼게요 미쳤다 카리나 진짜 지금 막 진짜 뉴진스니 뭐니 날고기고 해도 카리나 폼은 못 따라올 것 같아 네 몸매도 완전 원피스 남이드만 허리 잘록하고 동양인 여성으로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예 몸매드만 아니 난 봐도 봐도 안 질린다 카리나는 우리 카페에도 뭐 여자아이돌 뭐 왔구 원탑 하면서 막 되게 바이럴 많이 하는데도 나는 야 카리나만큼은 진짜 어나더레벨인 것 같아 카리나랑 차은우랑 같이 있는 짤 없어? 얼굴, 머리 크기, 몸매, 피부톤, 키, 개사기 둘이 같이 있는 거 안 보고 싶다 그나마 차은우랑 같이 있을 때 조금 비볐던 여자 아이돌이 아이린이었지 그나마 설연 아 그건 박보검이구나 어어 맞네 맞네 BTS 지민 라이브 대참사? 이거 지민 노래 나오자마자 빌보드 핫100 4위 예상한다고 뭐 하면서 겁나 설레발 떨던데 어? 어? Q.와.와.와.와.와.와.와.와. 뭐야 이게? 아니 뭐지? 모르겠다 저런 실력이면 좀 논란이 있겠는걸 코트야 성지합창단 빌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덤벨 빌런 덤벨 함부로 던지면 안되는 이유 폰 깨졌네 자업자득이구요 개인적으로 어제 토콘 레전드였던 장면 토콘 킬포인트 공손이요 뭐 근데 실제로 만나면 돼 응 내가 이길 응 내가 이길 응 잼민이 형은 채찍질 응 채찍질 받고 바로 울자 응 어 한대 맞으면 살려달랑기해줘 불쌍하죠 어 어 어 어 케이 아오 위랍 이스 싱인인 컷 존나 싸대기 마렵다 다 되는 줄 알죠 제발 나 한대 맞으면 울죠 한대 맞으면 웃거면서 몽장 골기장 그냥 다 됐다면 망장 골기장 그래 나 한대 맞으면 나한테 울죠 쇼 쇼 맞은 날 엉망장 아가워 아 아 오케이 어 위란하니 아 아 씨 코트야 저 마음이 이다 코트야 골기장 맞았죠 갑자기 Landing edu 아니나는 근데 사실 나는 진짜 애 나으면 잘 해줄 듯 진짜로 아니 정말로 같이 저러고 놀꺼야 저러고 놀지 애기보다 더 잘 놀아 네 어 채찍 놀이 한 번 할까 채찍놀이 한 번 할까? 오늘자 번개장터 판매 아프리카TV 닉네임 번개장터가 뭐 약간 좀 뭐 그런 거야? 당근마켓 같은 건가? 예예 노래하는 코드라는 새끼가 닉네임 어그로 최강이라고 해놓고 자주받네 미친놈 저러고있노 킬포인트가 임방 나름 알아주는 닉네임입니다 에휴 개새끼야 저딴 걸 누가 사 돈 줘도 안 써 뱅 고기를 갖다가 삶아서 설탕 덩어리에다가 설탕을 캐러멜화 시켜갖고 돼지 껍데기에 이렇게 발라갖고 그대로 튀기네 이건 좀 이건 좀 인정할게요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이영복 셰프님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개 맛있겠네요 인정 치지마 VS 상하차 월 3천 VS 개백스 월 100만원 이거는 무조건 상하차 월 3천이 낫죠 권장한 청년도 2시간 만에 추노하는 악명높은 물류센터 월 3천에 세금도 없고 중간에 며칠하다가 그만두면 돈도 안주고 아 그만두면 돈 안주는구나 주 1회 휴무 노동시간 10시간 와 와우 근데 이거는 2년동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친듯이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일단 한달만 해도 게이드가 아니야 아니지 뭐가 다쿠야 여러분들 가만히 누워있고 지금 생각해 그냥 공돈 100만원 생기는 것보다는 한달동안 그냥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족빠지게 일한 다음에 당장 관둔 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포기는 한달만 채워도 돼 한달만 채워도 3천이야 한달만 채워도 3천이라니까 이건 무조건 닥전이지 뭔 100만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죽는다고 하는데 꾀병 지리네 이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오바 좀 떨지마 오바 좀 흠 음 이건 무조건 상하차지 에이? 너 해봐 너 해봤냐 하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판교에 있는 디지털단지 내가 지분율이 한 20% 될 텐데 화곡동에서 그 반지압방 보증금 500에 월 10만원짜리 그 냄새나고 쾌쾌한 벽지에 아 지금 생각했죠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 정말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집안을 일으켰던 노가다훈을 지금 무시하는거야? 각반차고 대못에 바지 옆 찢겨갖고 무슨 엄정화 패션 그거마냥 치파우마냥 집에 돌아갈 때 지하철에서 바짓단 붙잡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보이려고 쪽팔린데 이 지랄하면서 걸어다녔던 나를 지금 모르는거야 노가다훈을 지금 무시하는거야 존나 힘들었어 나도 힘든일 다해봤어 가세가 기우는걸 노가다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던 나를 무시하네 하여간에 이 양반들은 지금 모습만 다들 생각을 하는거야 4일 한게 아니야 총 일했던 시간은 두달 가까이 돼 힘들어 죽는줄 알았어 나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돌이 세탁기 돌려봤잖아 비트 한스푼 넣은 다음에 뭐 넣고 해가지고 빨래도 이제 내 손으로 할줄 알고 그 너무 그 갑자기 집안에 가세가 확 기울으면서 혼자서 한 1년간을 버텨야 됐었어 그때 친인척들 아무도는 안도와줬어 혼자서 다 메꾸고 살았어 정말 그 당시 그 노가다던 나의 그걸 몰라주네 항문에다가 12cm 직경 12cm 짜리 유리컵을 쑤셔박은 이 정신나간 새끼가 있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코트야 유유전세 사는데 집주인 잠수탐 유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둔 유리컵이 우연히 영덩이를 통해 들어가게 됐다면서 스스로 컵을 빼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너무나도 뻔한 그 저거 아니야 그 여자들 중에서도 약간 좀 그런 음흉한 악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별거 다 이거저거 넣다가 의사선생님한테 하는 말 의사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을 병원생활하면서 얼마나 봤을까 응급실에 있으면서 실려와가지고 담뇨 딱 덮여가지고 덮인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뻔하지 뻔하지 치약통을 누가 이렇게 세워놔?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아주 일차원적인 변명 차라리 시원하게 아이 좀 저기 뭐 좀 네 느슨해진 제 그 과략근에 긴장감 좀 주려고 그 유리컵 좀 집어넣습니다 그만 물어보시죠 뻔히 아실 거면서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사람을 야지를 줍니까? 조용하게 좀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게 맞지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넘어지면서 엉덩이 의자 위에다가 내가 유리컵을 거꾸로 세워놨는데 이렇게 앉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푸으으으으하아아아아아아 이게 말이 안돼잖아 아니 씨발 말이 돼? 씨발 맞잖아 여러분들. 인정? 어? 아 씨발 말이 돼? 존나 더럽네 진짜 바르셀로나에서 손흥민 영입 고려중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쭈? 요약하자면 레비를 도와줄 새로운 검증된 윙어를 영입해야 된다. 그중에 손흥민을 고려중이다. 가성비가 좋고 독일 영국에서 검증 완료가 됐다. 아직 완전 하락세도 아니고 실력 더불어 아시아 마케팅까지 다 늙어서 이적. 레비 작년 이적한 나이 보면 가능하다. 레반도프스키랑 손흥민이랑은 좀 솔직히 말할게. 나 손흥민 진짜 좋아하거든. 나 손흥민 정말 사랑하고. 이번에 SNS 약간 문제 있을 때도 난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이었어. 근데 레반도프스키랑 손흥민이랑 간극이 좀 크지. 예봐야지 그거는. 개소리 같애요. 조커2 지금 촬영 현장 이런 저 스틸컷이 좀 떴네요. 레이디가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레이디가가가가 연기를 잘하나요? 나는 왜 레이디가가가만 보면 우리나라 개그우먼 그분이 떠오르지? 그... 그분 있잖아. 누구더라? 김영희님. 맞아. 김영희님 겁나 떠올라. 그치? 레이디가가가 그 자체 아닌? 레이디가가다. 연기를 잘하나보네. 아 조커2는 진짜 볼만하겠다. 이건 무조건 영화관 가서 봐야죠. 이걸 너랑 보러 갔을걸? 그치? 저랑 같이 아침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갔다 와가지고 방송 한 2주 내내 조커 얘기만 하고. 아 진짜? 예. 근데 조커는 하나의 신드롬이었어 그 당시. 맞다. 조커 웃는 거 막 약발만 해서 계속 쓰고. 어. 닉네임도 호아킨 피닉스로 바꿔가면서. 맞아. 닉네임도 호아킨 피닉스로 바꿔가면서. 맞아 맞아 맞아. 온 세상에 조커였어 저 당시는 진짜로. 콘테이너 파밍하러 갈 동료 구한다. 이게 나는 구라 같아. WSC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컨테이너 숫자가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떨어지면 민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대형 화물선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나가는 다른 배가 버려진 컨테이너 내용물을 회수하고 있는데 물건을 보니 타바코 담배 종교인 것 같습니다. 말, 말이 안 되지 않아 여러분들? 어, 구라 같아. 그치? 구라 같아. 나중에 저거 다 이렇게 회수하겠지. 연락해갖고. 황영웅이 논란 속에서 이 악물고 살아보려는 이유. 팬들 때문에. 노래 잘하긴 한다. 노래 잘하긴 한다. 어제 스팀에 새로 신작 출시된 게임 근황? 드레지? 무슨 게임이요? 어우, 재미없겠다. 어우, 재미없어 보여. 오오. 오오. 어, 감사합니다. 간비노님 고맙습니다. 뵙게. 땡큐. 고맙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별로. 그래픽이 너무 별로야. 고맙습니다. 뭐만 드시는 거예요? 아, 고기판이요. 고기 굽는 판. 고기판이요? 네. 휴인을 놔두고 직원들이 회식을 하기로 한 모양이다. 아, 열이 저렇게 오래간다고? 아, 열이 저렇게 오래간다고? 에이, 나는 솔직히 별로.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 네이버 영화 있잖아요. 3월 31일자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평점 알바의 온상이었던 네이버 영화 서비스가 드디어 23년 만에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국내 영화 포털 사이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로튼 토마토 같은 거 약간 한국어로 이렇게 좀 번역되는 그런 거 나오면은 우리도 이제 뭐 구글 쓰고 이러듯이 바뀌면 좋을 텐데. 맞죠? 우당탕지수님의 그 회장님이 물배 채웠어요라는 이분이 방송 접는다고 아프리카 방송 이제 더 이상 못 본다고 하면서 거의 100만 개, 1억 원어치의 별풍선을 쏘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접었다고 하네요. 하아... 표정이 오묘하네. 평소에도 40만 개, 50만 개, 40만 개 평균 풍력 자체가 굉장히 높으시네. 근데 이제 전달에는 좀 이렇게 많이 쉬셨었나봐. 근데 이제 한꺼번에 팍 우상향 그냥 쫙 가네요. 그래프가 참 아름답네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지코가 부러움, 지수가 부러움. 저는... 제가 사실 부러운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아니요, 아프리카에 없어요. 다른 플랫폼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부럽네요. 또 얘기하면은 자꾸 뭐 영향 받았다 어쩐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심청매님 진짜 제일 부럽죠. 그분이 미쳤죠, 진짜. 방송인으로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고 어나더레벨이고 그 커리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누가 뉴진스를 섭외할 수 있을까요? 그쵸? 거기는 뭐 방송국에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뭐 섭외하잖아. 자, BJ분들, 방송인분들 뭐 이렇게 좀 이런 얘기들 좀 안나오게 좀 여러분들 채팅 가려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롯데월드 매직패스에 분노한 아빠. 이거 예전에 다뤘었죠? 근데 롯데월드가 미쳤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시면 드릴게요. 아니, 롯데월드 원래 안 그랬거든요? 1,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롯데월드에 뭔 꿀발라놨냐? 아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람 미쳤어 미어 터져 뒤져.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갔을 때 롯데월드에서 그 한 3만 8천원? 거의 4만원 돈? 내고 갔는데 정말 사람이 없을 줄 알았고 비도 오고 가랑비 내리고 그래가지고 와, 이런 날은 개꿀이겠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와, 신밭드 하나 타고 나왔네. 존나 꿉꿉하고 날씨 더러운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원래, 아니, 요즘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니까 롯데월드 꿀발라놨다니까 사람 너무 많아. 에이, 미쳤다니까 개장하자마자 미친듯이 들어가더라고 아, 진짜 이거 보고 나서 와, 시발 타노스 마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특히 급식들이 아니, 뭔 수학여행이 오나? 아니, 뭐지 소풍이야 뭐야? 와, 나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일평등 유동인구가 13만 명이라는데요? 원래 안 그랬다니까? 원래 안 그랬어 예전에는 날 잡아서 잘 갔잖아요? 그 360도 돌아가는 거 뭐지? 이름이? 그 360도 청룡열차가 뭐야? 롯데월드 청룡열차 이름? 실내 있는 거 프렌치 후라이 프렌치 후라이 저기 있죠? 네, 저기 있어요 프렌치 레볼루션이 제가 8번 타고 그냥 진짜 토할 것 같아가지고 못 탔었거든요 그 정도였어 그니까 끝나기 전에 프렌치 레볼루션 8번 연속으로 타고 그게 롯데월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뛰어가면 바로 입구거든요 네, 그게 짧은데 재밌어 그거랑 해성특급 연속으로 6번 타고 그러다가 이제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못 타겠더라고 뽕 뽑고 그러고 이제 아 롯데월드 다시는 안 와야지 했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미쳤더만요 요즘 그냥 탈 수가 없을 정도 뭐가 됐건 대기시간 1시간 이상 이럴 거면 솔직히 거기 가죠 뭐 무슨 랜드죠? 경주월드요? 경주월드 가죠 예 여러분들 롯데월드 혹시 가실 분들 계시면 절대 가지 마세요 에버랜드 마찬가지고요 예 아싸리 KTX같은거 타고 경주로 싸버리세요 경주월드 미쳤습니다 경주월드가 약간 약밟고 만든 놀이기구들이거든요 돌았어요 경주월드는 그러니까 드라켄이니 뭐니 이런것들 싹 다 타셔도 엄청 쾌적해요 오래 걸려봤자 40분 경주월드 가세요 여러분들 예 한번 경험해 보세요 존나게 재밌습니다 예 알겠죠? 거기다가 지금 얘네들이 뭔 짓거리를 하냐면은 원래 매직 패스가 이제 이거죠 저 그 자유이용권을 다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핸드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동기화 시키면은 예 세 개를 줘요 그게 이제 매직 패스라 그래갖고 줄 서는 자리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이제 매직 패스 전용 자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뜰 때가 있어요 뜰 때 그냥 바로 눌러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좀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세 번 이용해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돈 받고 판다라는 거예요 얼마에 팔죠? 다섯 번에 5만원이요 다섯 번에 5만원 그러니까 자유이용권 플러스 매직 프리미엄 5만원까지 해갖고 가면은 두 당 10만원이야 그 놀이기구 몇 번 타려고 미친거지 예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바이크 타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이런 놀이기구 자체를 재미없어가지고 안타는데 예 지금 돈 많은 사람은 적어있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어 돈 많은 사람은 그냥 하루에 아쉬워 백만원 쓰지 뭐 어 야무지게 쓰지 뭐 이러면 매직패스 그냥 한번 20개 구입해갖고 그냥 이것저것 다 뒤지게 털어다니면 되는거지 줄 서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약간 능욕하면서 예 기만하면서 음 음 음 음 음 음